22. 현대건설 김연견 선수 17. 인삼공사 염해선 선수 17. GS 칼텍스 한수지 선수 17. 인삼공사 한송희 선수 16. GS 칼텍스 유서연 선수 15. GS 칼텍스 오지영 선수 14. 현대건설 고예림 선수 13. GS 칼텍스 안혜진 선수 12. 기업은행 표승주 선수 12. 기업은행 김수지 선수 12. 현대건설 황민경 선수 8. 페퍼저축은행 이고은 선수 8. 한국도로공사 배윤아 선수 7. 한국도로공사 임명욱 선수 6. GS 칼텍스 강소희 선수 5. 현대건설 양우진 선수 4. 한국도로공사 박정하 선수 3. 기업은행 김희진 선수 2. 인삼공사 이소영 선수 2. 한국생명 김연경 선수 우리 선수들이 새로운 시즌 부상없이 치르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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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